네 이번에는 시장의 모멘텀 안에서 앞으로 또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신용무 기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진단키트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속속 움직이고 있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백신을 맞으면 줄어드나 싶어도 쉽게 또 줄어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그 포인트를 잡아주신다고요 일단 뭐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빠르게 줄고 있지 않거든요 백신이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지 않고 특히 지금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자 수보다 더 빠르게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 지금 시작된 B.117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되게 굉장히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백신이 지금 뭐 보급되고 있지만 글로벌 약의 지금 백신 생산량이 한 80% 정도가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외의 나라는 거의 백신 보급이 안 되는 상태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백신이 보급됐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좀 늦추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뭐 완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뭐 백신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뭐 다들 아시는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업종도 우리가 사실 작년에 백신 나오면서 이제 뭐 진단키트 업종은 끝이다 뭐 이렇게 뭐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저는 상반기에 좀 관련된 업종 회사들을 탐방을 좀 다녀봤거든요. 컨퍼런스 콜도 진행해봤는데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업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은 뭐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주로도 함께 강한 움직임 보면서 지금 백신 개발하는 쪽 진단키트 쪽 급등하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또 앞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 또 읽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은 이제 또 제가 추후에 언급을 드릴 텐데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높은 회사와 원래 본업이 좋은데 코로나 진단키트까지 붙은 회사를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종목이 좀 더 좋겠죠.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회사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회사는 바디텍매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 주가는 지금 뭐 올라오긴 했지만 바디텍매드의 기본적인 본업 자체는 면역 진단키트와 장비 그리고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들 2020년이 피크다. 매출 피크다. 영업이 피크다 말씀하시는데 바디텍매드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디텍매드의 전체 매출의 45,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의 한 45% 정도가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나왔고요. 55%가 본업에서 나온 겁니다. 면역 진단 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요 영업 전략이 장비를 먼저 파는 거예요. 글로벌 약의 장비를 먼저 팔고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카트리지라든지 키트를 파는 회사거든요. 2020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바디텍매드가 글로벌 약의 보급했던 장비 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1만 5천 대 정도를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만 1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레폼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거기에 본업의 성장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본업의 성장으로서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매출액이 1,440억 정도, 영업이익이 660억 정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전후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디텍매드가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바디텍매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동반진단키트에 대한 수출허가 2종을 받았거든요. 동반진단키트라는 것은 자가 면역 치료제에 관련돼서 인플렉시맵 수출허가 2종을 받았고요. 동반진단시장은 면역 진단시장과는 전혀 차원이 틀리죠.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맞춤형 진단, 맞춤형 의학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시장이거든요. 수출허가 2건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상용화,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앞으로 향후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장 하반기에 기대가 큰 중앙체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백신 여건 관련 주로 엮였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텍매드를 코로나 진단키트와 백신의 접종에 대한 수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로나가 여기서 더 확산한다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 진단키트의 매출이 높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이고 백신이 지금 접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론적으로는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계속 맞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30% 정도의 접종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 아마 입국하시는 분들 아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입국 시에 백신, 아무 백신이나 아무런 백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백신, 화해자나 모더나 백신만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졌을 때 각 국가 간의 과연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백신 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백신 맞고 러시아는 러시아 백신 맞고 미국은 미국 백신 맞는데 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백신을 맞았던 간에 그 백신이 작용을 한다면 우리 몸에 중앙차가 형성됐을 것이고 그러면 백신 여건이 4개가 나왔을 때 중앙차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중앙체 진단키트를 상용한 바디텍 메디의 수혜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진단키트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PCR부터 항체, 항원 진단키트도 없어서 못할 지경이었는데 중앙체 진단키트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상용한 회사도 없을 뿐더러 항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체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너도 나도 팔 수 없는 이미 준비된 그런 어떤 회사만 그 외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바디텍 메드가 유일한가요? SD바이오센서라는 비상제약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유의제약이 그렇게 갖추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젠텍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지금 바디텍 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유럽 인증을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FDA 인증 임상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아마 FDA 승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용화 라인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약간 바디텍 메드 최근에 보면 증설 공시를 했습니다. 3월 22일쯤에. 원래 바디텍 메드에 현재 생산 캐파가 카트리지 기준으로 한 5천만 개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1억 개, 내년까지 1억 5천 개.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증설 안 하고 지금 증설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어떤 준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적정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동반진단 시장의 진출이라든지 중앙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업에서 이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각국에 샘플을 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어떤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국가 간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디텍 메드의 어떤 현재 진행형을 본다고 한다면 본업의 어떤 성장성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동반진단 시장과 그리고 중앙치 진단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본다고 하면 다른 유사한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들과 같이 볼 것이 아니라 본업의 성장성과 신산업의 성장성을 보신다고 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로는 저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요. 업사이드로는 지금 한 50%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정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업도 좋고 무엇보다 중앙체 진단 키트에 대한 이런 플러스 알파의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붙는 바디텍 메드 지금 전고점은 거의 4만 원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1차 목표가로는 3만 원 선을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만 9천 원 선 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단 키트 관련한 바디텍 메드에 대한 관심까지 자세하게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 증권 신영무 기사와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